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 역사학사 김종우입니다. 자 우리 2021학년도 수학능력시험 동아시아사 해설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총평 보고 오셨을까요? 보고 오세요. 그냥요. 자 보고 오시고 해설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고 많은 사람 중에 그대 한 사람. 이게 필적 확인 안에 있던 건데 참 의미 있는 말이다 생각해서 이렇게 가지고 왔고요. 자 1번부터 풀어볼 건데 실은 뭐 제가 이제 과목이 3개잖아요. 근데 잡아놨던 것보다 생각보다 이제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제가 좀 빠르게 가겠습니다. 우리 스튜디오 지금 촬영 일정이 조금 빡빡해서 빠르게 갈 테니까 잘 따라오세요. 아셨죠? 자 갑니다. 1번 아니 1번 틀리면 진짜 이거는 내가 쫓아간다 그랬잖아. 어! 쫓아갈 거예요. 틀리면 안 됩니다. 틀리신 분들이 계시면은 밑에 이거 댓글 달 수 있는 건가? 댓글 다하세요. 그럼 제가 쫓아갑니다. 자 가해 들어갈 유물로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이 유물은 랴오화강 지역입니다. 홍산문화의 토기입니다. 아니 홍산문화 토기 골라보세요. 정답은요? 3번이요. 끝! 이게 끝이야. 홍산문화 토기 고르세요. 홍산문화 3번 끝!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게 홍산문화 됐죠? 1번 양사호문화. 2번 한반도 우리나라 빗살문이 토기. 4번 조몬문화. 다음 그리고 이게 다원커후문화.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이게 그냥 뭐 자주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진자료 같은 경우는 보셔야 돼요. 그래서 1번 문제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넘어갈게요. 2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자 투항한 사야가는. 사야가 나왔죠. 투항했나봐. 새로운 화약 제조법과 조총사회 기술을 전수하는 등 많은 업적을 세웠고요. 정원대부까지 올랐네요. 축하드립니다. 다음 포로로 끌려온 2, 3평은 아리타 지역에서 양질의 점투를 발견하고 자기를 굽는 가마를 만들었는데 훗날 도자기의 시조로 지금까지도 추항받고 있더라. 해서 사야가는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2, 3평은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서로 인적 교류가 있었거나 주제사 고르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전쟁을 통한 인적 교류와 문화 전파를 찾아본다. 정답 3번이 되겠지.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주제사를 고르는 거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1면이잖아요. 1번 아스카문화의 형성 배경을 파악한다. 전혀 관련 없고요. 견당사도 관련 없고 승려, 불교랑 전혀 관련 없으며 몽골제국식이 역참 관련 없네요. 정답은 3번. 인적 교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3번으로 가요. 3번. 가황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가황제는 누굴까라고 살펴보니 새로운 역사 자료로 조정서 주간 공개라고 되어있는데 여기 써있네요. 중국 최초로 황제 칭호를 사용했다. 끝. 여기서 끝이야. 시황제. 처음 시자의 황제입니다. 처음 황제야. 첫 황제. 시황제. 진나라 시황제입니다. 좀 더 읽어보면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해서 이러하구나. 즉 조정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는 것뿐. 실제 키워드 여기서 찾으시면 됩니다. 그럼 시황제에 대한 업적, 시황제에 대한 것을 골라보세요. 1번. 장건을 서약에 파견하였다. 한나라 무죄고요. 항우와의 전쟁에 승리하였다. 초한지 항우 나왔어. 누구 물어보는 거라고? 한나라 고조. 한고조 유방 물어보는 거고요. 3번. 준항을 몰아내고 왕위를 차지하였다. 준항 몰아내고 누군데? 고조선에 위만. 4번. 왜 노고강에게 금인을 내려줬구나. 한위 노고강. 후안에. 누구? 광무죄. 그 흉도 견제를 위해 만리양성 축조했다. 정답 5번. 틀릴 수 없는 문제. 그래서 정답 5번. 시황제 업적 고르는 거였습니다. 됐죠? 넘어갑니다. 4번. 자,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볼게요. 주군께서 조선 정벌을 명하면서 말하기를. 조선 정벌을 명했대. 조선은 대대로 우리에게 피해를 끼쳤으니 마땅히 성토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출정의 목적은, 이번에 이렇게 정벌의 목적은 뭐냐면 오직 조선만을 정벌하는 것이 아니다. 그건 뭐가 있냐면 평안도 섬으로 들어간 가도겠죠? 철산 앞바다 가도로 들어갔던 명나라 장수가 있습니다. 누구 얘기하는 거야? 모문용. 모문용이 명나라 장수가 우리를 저버린 무리를 받아들이고 있으니 그도 토벌하라. 명나라도 토벌해라라고 해서 후금이 조선을 정벌할 때 모문용을 빌미삼아서 내려온다. 모문용도 처벌하자. 이런 식으로 토벌하자.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정미호란과 관련된 이야기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연도를 확인 한번 해봅시다. 물론 연표 몰라도 딱 보자마자 분명히 보이기는 해. 왜? 인조반정으로 친명, 배, 금 정책했더니 후금이 기분이 나빴잖아. 그래서 병자호란이 일어났던 1636년 사이니까 정답은 5번으로 쉽게 고를 수 있습니다만 연표 문제니까 확인은 하고 갑시다. 1627년에 일어났는데 인조반정이 1623, 우코코 계정이 1636, 사루전투는 1619, 에도막부는 1603년에, 조명연합군이 평해선 탈환, 이거 임진왜란 중에서 봐야 되는 연표 제가 말씀드렸죠? 1593년 1월달, 나가신호전투 1575년. 그래서 이렇게 연도를 외우는 거는 기본이다. 이건 기본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애초에 개념 공부할 때는 이런 거 못 외우잖아요. 근데 수능 불태침되면 다 외우고 있는 채로 아마 보셨을 거야. 정답 5번으로 보시면 되겠다. 됐죠? 아, 하나만 더. 실은 이게 제가 해석 강의를 준비하면서 앞서서 말씀을 드릴까? 앞서서 얘기하면 좀 그럴까 싶어서 해당 문제 때마다 말씀드릴 건데 이 4번 문제랑 비슷한 이 비슷한 문제가 제가 파이널 모의고사에도 있고요. 교재도 어디 찾아보면 기출문제 정리한 것도 있고 설명한 게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해석 강의를 하는 거는 봐라, 내가 강의에서 이런 거 얘기하지 않았냐? 이런 건 아니잖아. 그러려고 지금 해석 강의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이 해석 강의를 보고 있으면 아마도 내년도 수능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보실 수도 있고 또는 내가 왜 틀렸지? 왜 틀린 거지? 라고 궁금해서 보시는 분도 있을 건데 제가 지금부터 해석 강의에서 보여드리는 모든 자료는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듣지 않아도 확인할 수 있는 교과서와 수능특강, 수능완성 이 자료만 가지고 왔습니다. 제 자료, 그러니까 제가 만든 자료라든가 제가 현장 아이디를 뿌렸던 거나 아니면 제 교재에 있는 것들을 캡처해서 자, 그런 거 하나도 안 넣었어요. 하나도 안 넣었습니다. 그렇다고 에이, 저 사람은 하나도 얘기 안 했나 보네. 그런 건 아니야.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PPT 만들 때는 그걸 다 넣었습니다. 넣어가지고 이제 어젯밤에 만들어 놓고 오늘 이제 아침에 와서 여기서 촬영 준비하는 과정에서 PPT를 돌려보다가 아, 오글, 뭐 저는 저랑 안 맞아요.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다 지웠어. 교과서만 넣어놨습니다.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올 것이다. 특히나 7번 문제에서 확인해볼게. 예. 예. 네. 네. 네.